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포스코 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령관 10공구 현장에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본방송 4월 6일자 기사와 관련해 관할 관청에서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기사에서 시공사가 터널 청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성토구간 노면에 암버럭과 건설 폐기물을 혼합해 사용하고 안파세장 입구 세륜시설 자리에 폐콩그리트 덩어리들이 매립되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이 골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암버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상태의 토사,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콩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과 혼합돼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안파세장에서 약 7만 입방미터의 골제를 생산해 1에서 2만 입방미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채 폐기물이 혼합된 골제를 생산한 포스코 건설은 골제에 대해 전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주민 김무씨는 국가 SOC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회사가 폐기물이 혼합된 골제를 생산하고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오염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는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